뭘 그렇게 서둘러? 넌 날 그렇게 죽이고 싶냐? 넌 왜 나랑 하고 싶은데? 넌 왜 나한테 하자고 했는데? 너밖에 없었어. 같이 해줄 거 같은 사람이. 부탁인데 나 좀 내버려둘래? 나한테 멈춰와서 말 본 건 너야. 뭐냐? 나랑 하자. 나도 지금 그래. 너 이름이 뭐냐? 최소한 이름은 알아야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? 새벽이야. 내 이름. 새벽. 좋다. 너는 지옥이야. 대단하자. 나 정산에서 정산에서 진행이 될 것 같아. 아니, 너는 못 하고 싶은데. 사울 Security is a mistake, 나한테 백조선에서 한 명이 도입할 수 있어. 둘 다 하러 본다고 하는구나? 이거냐? 내가 무조건 이기기 해줄 테니까. 무슨 수로? 넌 이런다고 내가 고마워할 줄 알지? 고마워 나랑 같이 해줘서